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톤 튜토리얼에 대해 강의할 엄수현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이자 목표는 PUN을 활용한 멀티플레이 게임 개발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셔야 될 것은 먼저 유니티 계정과 유니티 계정이 있다면은 유니티 계정을 통한 유니티 최신 버전 다운로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포톤 계정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PUN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UN이란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의 약자로 포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유니티에서는 SS 스토어에서 SS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PUN, PUN2 이렇게 총 두 가지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PUN2를 활용을 해서 멀티플레이 게임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니티 허브를 켜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오늘은 3D로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주시고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다면은 저와 똑같은 화면이실 텐데 여기서 우선 맨 위에 윈도우를 클릭해 주세요. 윈도우에서 여기 SS 스토어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SS 스토어로 이동하시게 될 텐데 이 SS 스토어에서 포톤 또는 PUN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PUN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여러가지 PUN에 관련된 에셋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 한 상태지만 이 PUN2 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는 지금 유니티에서 열기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운로드가 끝나셨다면은 유니티에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패키지 매니저 혹시 이 창이 뜨지 않으셨다면은 윈도우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창이 뜰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까 받으신 에셋 PUN2 프리를 임포트 해주셔서 저희 프로젝트에 갖고 오겠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임포트 해주세요. 임포트가 끝나고 나면 이런 창이 될 텐데 잠시 유니티를 내려주시고 저희는 포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톤에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로그인을 하시면 저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새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를 클릭 저희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 거니까 당연히 멀티플레이어 게임 그리고 포톤의 종류는 저희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다 보니까 무조건 리얼타임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 과목이 오픈소스 입문이기 때문에 저는 FOSS로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명은 저는 비우겠습니다. 그래서 URL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 서버를 쓸 때 URL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URL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FOSS라고 하는 리얼타임의 서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버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버에서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시면 여기 App ID or Emai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란에다가 우리 리얼타임의 App ID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전체를 복사하여 앱 아이디란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뒤 셋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세요. Done이라고 성공적으로 셋업이 되었으면 클로즈한 다음에 패키지 매니저 창도 닫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이와 같이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게임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윈도우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에서 하이라이트 서버 세팅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잠시 이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게임의 서버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서버 클라우드 세팅스 보면 App ID PUN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아까 세팅 App I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토콜도 나중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게임이기 때문에 UDP를 주로 사용을 하고 네 그러고 PUN 로깅 로그를 얼마나 전송을 할 거였는데 이거는 저희 FULL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서버 세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PUN에서 제공해주는 데모 프로젝트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에서 데모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 폴더 데모스에 들어가시면 PUN 베이직 튜토리얼 이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Synth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있는 씬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게임 씬을 눌러서 이와 같은 씬이 될 것입니다. 이게 PUN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인데 이 튜토리얼은 여러분들이 두 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그 두 개 클라이언트에서 멀티로 조정해서 움직이는 약간의 간단한 슈팅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티 플레이 데모를 어떻게 시현해 볼 수 있느냐 할 텐데 우선 한 파일은 빌드로 그 다음에 하나는 유니티 프로그램 자체로 실행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파일에서 빌드 세팅스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창이 존재할 텐데 이 창에 이 씬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빌드를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빌드 하게 될 폴더가 나올 텐데 이 폴더에서 저는 새 폴더로 만든 뒤 빌드 라고 하나를 폴더를 만들고 폴더 선택해서 빌드를 진행해 주시면 빌드와 동시에 게임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게임이 실행이 될 거고 잠시 하나를 더 불러와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는 hello 라고 하는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하면은 이게 클라이언트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든 FOSS라는 서버에 이 클라이언트 1번 hello 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지금 접속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대로 두고 두 번째로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서 여기는 world 라고 하는 친구를 입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이다시피 hello 라고 하는 친구와 world 라고 하는 친구와 지금 동일한 맵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톤 튜토리얼로 PUN을 활용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데모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과 데모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들을 통해 다양한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